호주군 레드백 성능 링스보다 우수 상반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수주 기대 다시 떠오르다 안녕하세요 작년 뜨겁게 달아오르던 호주 장갑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수주가 호주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보류되는 것 아닌지 다들 불안했는데 최근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수주 금액이 300대 규모로 약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호주 장갑차 사업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현지 비교평가에서 독일 경쟁사 전차보다 우수한 성능이 보고되고 아시아태평양 안보를 위해서도 유럽보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언론사 보도와 외신 등에 따르면 호주 랜드 403단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as21 레드백이 최근 호주 군 당국으로부터 경쟁 전차인 독일 라인 메탈 디펜스의 링스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도 최근 호주 육군으로부터 독일 링스보다 레드백이 더 우수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호주는 10년간 국방 분야에 2,700억 호주 달러 약 232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중에 육군 신형 궤도형 장갑차 사업인 랜드 4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장갑차 도입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달 14일 호주 국방전략검토 보고서가 호주 정부에 제출된 것이 확인되었는데 사업자 발표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래 호주 국방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이 전략의 기초에 전차 도입 사업 역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관계자도 우선 협상자 선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하였습니다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지난해 호주 대륙을 누비며 다양한 시험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은 다양한 분야에서 링스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부분도 레드백 호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는 작년 K9 자주포 1조 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어 현지의 생산 공장을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종료된 2023 에벌론 호주 에어쇼에는 대한민국 블랙이글스 비행팀을 초대하기 위해 에어쇼 주최 재단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방일보 보도에 따르면 에어쇼 주최 측에서는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공군참모 총장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에 블랙이글스를 꼭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세계 최대의 에어쇼인 2022 영국 에어쇼에서 최후 수상 수상팀인 블랙이글스를 꼭 초대해서 행사를 빛내고자 함이었고 실제 에어쇼 행사 전날은 호주 비행팀과의 우정 비행을 같이 하고 주최 측의 요청으로 개막식 때는 30개 참가국 중 유일하게 단독 비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에어쇼 기간 내내 최고 피크 타임 때 비행 시간을 배정하는 등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역시 대한민국 블랙이글스는 그 명성에 걸맞게 최고의 비행 실력을 선보였으며 최초의 종합 최후 수상이라는 대상을 수상하여 그 명성을 또 한 번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훈련기 교체 시기가 도래한 호주 공군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어 향후 더 좋은 소식으로 연결될 것이 확실합니다 폴란드 FA-50 계약 직전에도 블랙이글스는 영국 에어쇼에 이어 폴란드를 방문하여 시범비행을 선보였으며 폴란드 고위 공군 조종사들의 탑승도 이루어졌는데 이때 폴란드 공군 관계자들로부터 기체의 우수성에 대해 호평을 받았고 이는 봄계약 성사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 호주 에어쇼는 방산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는데 TO-10과 KF-21, AS-21 레드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군사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호주에서 레드백 사업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며 곧 있을 호주 공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FA-50이 추가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0년 전 6.25 전쟁 당시 군함과 전투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을 도운 호주는 혈맹의 전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이 더 좋은 무기체계를 공급해주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호주와의 방산 협력이 계약이 성사된 K9에 이어 레드백과 FA-50 그리고 잠수함 사업 등으로 확대가 되길 기대하며 이는 분명히 향후 레드백과 FA-50에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